안녕하십니까 하핀장입니다. 아침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부었네요. 일단 오늘 여기 상인 내거리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월강수변공원입니다. 올라가는 길목 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주변에 둘러보면 구축아파트들이 참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는 옛날에 상인 월벳지구가 생겨날 때 이쪽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에 이런 구축아파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지금 이 도로변에서 바로 보이십니까? 저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물은 여기 바로 투썸 플레이스 커피집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하기 쉬운 거는 여기 바로 상인 초등학교이거든요. 상인 초등학교 정문 마주하고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을 촬영 나온 이유가 요즘 금리가 또 아직까지 높지 않습니까? 금리 이자 제외하고도 건물에 대한 수익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가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동네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려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쪽으로는 이렇게 상인 초등학교와 마주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 사이즈도 지익하고 좋고요. 그리고 건물 주차 현황, 건물 수익, 가구 수 등등 주의 세대까지 있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 눈여겨 보시면 보일 만한 건물입니다. 건너가서 내부 한번 둘러볼게요. 건물, 건물명은 디임돌이라는 건물명을 하고 있고요. 주차 라인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앞쪽이 하나, 두 대, 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주차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은 총 여기가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 들어가 볼게요. 이 거축물이 씌어진 것은 2011년도 씌어진 건물인데 옥상은 한번 방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은 관리가 꾸준하게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층 같은 경우는 오늘 저렇게 다섯 가구로 온룸 네 개와 쓸룸 한 가구 그리고 3층도 동일하게 온룸 네 개와 쓸룸 한 가구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아무래도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벌 앞쪽에 학교 학생들 수업을 하려고 수식으로도 하나 쓰고 있네요. 그리고 제2는 주인 세대 한 가구와 온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인 세대는 도주가 세입장을 살고 계신데 도주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옥상 올라와 볼게요. 자 건물 여기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앞쪽에 보이는 저기가 롯데 시네마 영화관이죠. 그 뒤쪽에는 롯데 백화점도 보입니다. 롯데 백화점 지하에는 지하철 1호선이죠.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제가 통상가들이 저기 앞에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고 그 옆에도 신축도 되어 있고 저쪽으로는 제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들과 학원 등등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건물 뒤쪽편으로 저 남쪽 방면에도 보면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죠. 크레인이 서 있는데 저기도 이제 토지보상이 나가고 저렇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저기만큼 이 동네도 토지보상, 토지협의 등등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점등, 현재 건물 주변 등을 보아 앞으로도 투자 가치도 쓸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앞쪽은요. 바로 초등학교 문이 바로 있고요. 그 앞쪽이 도로변 오늘 건물 끼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렇게 상인초등학교 앞쪽에 위치해 있고 개발 이야기에 나왔던 곳이고 수익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도 충분히 있고요. 공실도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수입 내고 편하게 월세 받으시기 좋은 조건의 건물입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10가구와 3룸 2가구 주인세대 총 13가구입니다. 대지는 324제곱미터 건물은 483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98평 건물 146평입니다. 2011년 8월 30일날 중공에 낳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가격 괜찮아요. 15개 대출은 3억 쓰고 계시고요. 임대보증금은 만실입니다. 임대보증금 4억 1000만원 인수가격 7억 9천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81만원 이자 제외하고도 약 236만원 여름철에 수도세 좀 많이 나온다 치고 관리비 등을 월 한 210만원 정도는 순수익이 남을만한 내용의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주변을 둘러보니 앞쪽 도로변은 상가들이 밀집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이 뒤쪽으로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충분히 개발 가능성이 있는 위치이고요. 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동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건들기는 손쉬운 위치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입했던 이 도로 내려가시면 대동시장 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거주하시면서 시장도 이용하기 좋고 앞쪽에 상업시설들도 이용하기 좋고 자녀가 있으시면 학교 보내기 학원 보내기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건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